성공 빨리 먹읍시다 자 빨리 먹기 위해서 빨리 시작해요 준비 준비 갈게요 정답 그래 아직 참 편한 잊은 거 아니에요? 선수, 선수 쯔위 나오세요 무서워 나 이런 거 못해 나 순발리가 진짜 느린데 너야 너야 계속하는 거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슈툼이야 1번씩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걸어 에바 귀여워 잘 하고 있어 아 나 안 땄어 하하하하하하 무슨 기호 조금대 열심히 했는데 이기면 이걸로 때리는거지? 이기면 이걸로 때리는거지? 지면 나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언니 잘하자 이거 이김치만 먹어요? 이김치만 먹어? 착해서 그러지 않겠지? 이김치만 먹어요? 나왔네 이김치만 먹어요 역시 이김치만 먹어요 이김치만 먹어요 무서워 무서운 두개 아니, 잠깐만 잠깐만 긴장된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김치만 먹어요 이김치만 먹어요 이김치만 먹어요 이김치만 먹어요 오, 아파 아, 이렇게 하는거야? 하하하하 우와, 무서워 아, 이김치만 먹어요 아, 이김치만 먹어요 오! 오, lord again 아, fucking again nothing new, nothing change 아, 그 모양의 같은 arrive 반의 טוב 신척은 궁금해 하하하하 토할 것 같아 홍성 하나씩 먹고 갈래? 편한 마음으로 한 번 하면 안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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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긴거야 이긴거야? 나는 많이 맞았으니까 하나 먹기로 했어 저에게 어필해주세요 먹혀주고 싶다면 먹어주자 어필해주세요 진짜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죠? 모르겠어 패스해 패스 얘기해줘 야구할래 해 야구핫 아냐 응 응 응 응 응